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달 3월달이죠 4월이 됐으니까 3월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최고동시시청자수 왔다갔다 편차심한거 보소 216대 섀도어 스미안 카루탈 했었군요 일쾌 말랩 도전기 전서버 33레벨 육성 11퀘스트 아우 이렇게 많았어요 11퀘스트하는데 331명이나 있었는데 아 저번달보다 덜 왔다갔다 합니까 아 노링크 그 강난이도 대리 육성을 했었군요 1퀘부터 시작하자 아 아 제목이 똑같군요 아 처음 방제 그대로인가 보구나 당시에 그 느낌이네 천억 대리템 세팅 주 주 24시 주운짝 천억 대리 아 그런가 보다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방제를 월화수로 월화수목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아 이게 금요일이 오늘인가요 아니군요 이게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평근동지시청자스 야 이것도 엄청 왔다갔다 하네 아 180 180 100 100 100 100 100 역시 평근동지시청자스 봤을때는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게 제목의 중요성이 방제의 중요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님 말고 아 역시 새벽에 방송하는거고 점심시간대 방송하는거라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적시청자수도 야 역시 많을때하고 이게 그거랑 똑같은거지 뭐 사실 평근동지시청자수하고 누적이 14000까지 최저일때는 927 어 이 시간대 뭐했길래 아 그건가보다 새벽으로 넘어갔을때 그땐가봐요 누적없어 맥스가 344고 제일 적은데고 보니까 이때가 아마 새벽 넘어가는 시즌이었나보다 그런것 같습니다 방송시간 아 맞나보네 그치 1시간 25분이고 맥스가 16시간 48분까지 해봤군요 검색어 유입 트렌드 메이플이 메인이군요 먼치가 5% 노려가 먼치가 1% 스카니아 엘슘 엘슘은 뭐지 아 이 옆에 그거보구나 어 아 먹방에 6위가 차지했군요 먹방에 효율 좋은거 보소 6위나 됐었구나 아 신기하군요 방송국 방문 트렌드 아 100명대를 유지하네 아 100명대를 유지하네 그렇군요 방송국이 변하는것도 없는데 아 무엇을 모르고 찾아오는거지 아 그렇군요 성별 분포 남자 85% 여자 15% 이 연령별을 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50대 10% 40대 8% 아 비율이 이상한데 흐흐흐흐흐 30대 2.64% 네 그렇습니다 시청시간 분포 1분이 20% 10분이 53% 20분이 9% 1시간이 10% 1시간 이상이 7.44% 그렇군요 시청자 시청자 별별랭킹 붐 되는것입니까 아 또 1위를 차지하셨군요 어 어 디지우님은 이번달에도 처음보는거 같은데 어 그러네 어 어 어 아 요렇게가 TOP10 위로군요 음 흫 흫 흫 흫 흫 격차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격차 심한거 보소 18000과 2000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군요 어 어 아 금치고 어 채팅금지 강제퇴장 아 아 아 못된 사람들이였군요 어 마지막 정리된거 있지않나 아 여기있네요 어 어 최고 동지 시청자수는 331명이었으며 이번달 평균은 112명이었고 누적 시청자수는 186,000명 정도 누적 업수는 5,800이니까 거의 한 190개 정도 받은건가 총 방송시간 367시간이면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한 12시간 정도 했겠다 왜냐면은 31시간이였어요 서른아 뭐랄 31일이였으니까 그렇네요 아 아 다음 다음은 뭐래야되죠 어 다음에 들어올게 수익인가 어 근데 그거 뭐지 광고수익이잖아요 저번달에 네 그 7만원 그대로 아닌가 그쵸 아직 안나온거 같은데 3월달 게 아직 없네요 그쵸 좋습니다 다 다음 다음은 아 잘 안보이네 이거 작게 된다고 보여지나 넓히면 보이네 아 아 이것이 에드벌룬이라는 것인데요 정립금이 안나오네 아 없어서 그렇구나 3월달 선택 선택 어 아 조회를 해야되는군요 3월달에 에드벌룬은 13개를 받았습니다 13개가 미션 포함해서 와 13개 3만원이나 되네 거의 한 명당 천 천 치안 300원 3,400원 되는 것 같은데 야 엄청난데 아니네 아니네 한 명당 2,000원 골이잖아 거의 와 요렇게 크단 말입니까 미션형이 뭔가 있어서 그러나 야 에드벌룬 다시 한 번 보게 되거든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 용연기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네 별풍선 아 이번달에 받은 것은 4874개나 받았군요 야 거의 하루에 150개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개면 얼마입니까 6,4,24 8,3 6,4,24 8,6,2,48 대략 한 28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또 없지요 이것으로 성장 및 수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